8차선 하면 야수. 야수하면 8차선. 공포감이란 걸 느낀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코인으로 단련된 저의 심장은 아무리 유령이 나온다고 해도 달래질 수가 없어요. 오케이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별거 없는데? 귀신이 나와야 무섭치고. 조용히 이 자식아. 안 열리는데? 뭐야 이거 날 왜 이렇게 가둔 거야 이런데. 문 열어줘! 나 근데 진짜. 문은 열어줘야지. 아니 문이 안 열리는데요? 아 열쇠 여기 있구나. 피기. 오케이. 나 몰랐네. 열쇠 바로 옆에 있었잖아. 야수의 심장을. 문을? 문 열어. 안 열리는데요? 아이씨! 아니 아니 놀란게 아니고. 모기 모기가 있어가지고. 여름에 또. 집주인 주인님! 좀 부끄러워 하시네. 아이씨. 아이씨. 어디 갔어?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이씨! 바퀴벌레 나오는 거야 뭐야? 나도 나올 수 있는데. 사실 저희 집 브이로그니까. 약간. 이름부터 홈, 스위트, 홈이잖아요. 따라라라라라. 따라라라라라. 아 이제 저희 집 약간. 소개하는 그런 느낌. 대한민국. 에이 유. 어이! 아이씨! 아이씨! 어이! 어허! 살려줘! 뭐야 이거? D 돌았을 때 바로 덮칠게요. D 돌았을 때 바로 제압할게요. 강도, 강도 들었어요. 아니 집 주인이 어디 가고. 이거 지금 여강도 들었어요. 이거 뭐 화이트데이처럼 똥침넣고 그거 안되나요? 아니 이거 강도를 보면 그냥 도망쳐야되겠네 이거 저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또 합기도 블루벨트 출신이거든요 아 이거 봐 지금 전등 갈아야된단 말이에요 어? 아! 지졌다 딱 떼! 아니 이거 그거잖아요 그쵸? 다음턴에 강도 흉기로 저도 제 앞턴 아 이거야? 흉기가 아니야? 아이씨! 전세 2년 남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약간 육군병장 만기저녁 출신으로써 그 낮은 포복 약간 좀 사용해가지고 사운드 좀 안내고 소리도 크고 장착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니 이거 변태같은데? 왜 문을 열고 히어 그냥 죽일거면 빨리 죽이지 그냥 왜 문을 열고 튀어 무섭게 흑 흑 흑 넌 진짜 지졌다 드디어 왔어요. 저 8차선 최애템. 빠르죠. 8차선 또 레포대 장인 출신으로서 그냥 안 있습니다. 그냥은 안 있어. 복수할 거야. 죽어! 아니 빠르 먹었잖아. 저는 왜 어택이 안 돼요? 아니 토할 때 때리려고 하는데 안 움직여요. 또 이거야? 진짜 아쉽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레포대? 유단자 출신으로서 진짜로 바로 또 최애 아이템이었거든요. 소방토끼 아시죠? 아 나 이거 폐쇄공포증 있는데? 아니 공포게임 안 무섭나 폐쇄공포증 있단 말이야. 바퀴벌레 나올 것 같아. 요즘 집에 바퀴벌레 많이 나오는데. 우리 집 같아! 아이씨! 아이씨! 뭐야 이건 숨어도 죽이고. 아주 그냥 지 멋대로야. 그냥 아주. 와 잠깐만. 아니 잠깐만 여기 바로 옆에 있잖아. 이야. 아이씨! 자이씨! 내 실례합니다 시야! 문 문 문! 우리의 친구 케미넷 또 항상 학창시절을 지켜준 것? 친구도 아닌 그 선생님도 아닌 또 케비넷이었다는 근데 이거 데모 버전인데? 이게 사실 좀 반응을 데모를 깨고 갔나? 갔겠죠? 저의 든든한 버팀목 하지만 또 학창시절 저의 든든한 버팀목 들어와 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안놆 ini 으아아아아아아앙 서유 fast 아니 뭐 어쩌라고 이거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여기 왔습니다 남자 화장실 이 자식아 예의가 없어 예의가 볼일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도망가 그냥 이쪽으로 도망가 이쪽 길로 여기까지는 잘해 지금이니 줏될 뻔 야 뒤로 한번만 가줘 지금이니 이 무지성 AI 자식아 나는 지성을 가진 사람이야 이 자식아 10조 어 근데 일단 케비넷에서 약간 좀 편하게 숨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왔던 길 되돌아가라고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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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왠지 왼쪽으로 내 쪽으로 올 것 같애 빠이루 뛰어버리기 빠이루 빠이루 빨리빨리 숨을 때 어디야 leave me alone yes that's the way out no where is she where did she go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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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디실뻔했네